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시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다시 소식이 나오고 있죠. 10억에서 30억 이하에 나오다가 이제는 50억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발표가 되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개인들이 외인하고 기관에게 통행세를 내죠. 보관세를 내면서 울며 겨자맥기로 보관세를 내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겠죠. 상당히 완화가 되게 되면 개인들이 억지로 매더하던 그런 부분이 스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억에서 50억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팔 사람들을 많이 팔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겠죠.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에 발표할 전망이다. 금주면 오늘 7시 29분이니까 오늘 밤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이렇게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겠죠. 금주 초간이고 금주 발표자만이죠. 그러면 이번 주니까 월요일에 하든 아니면 이번 주 늦으면 금요일에 하든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대주주 기준 10억에서 50억 상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불필요한 왜곡을 막아서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거는 지금 빨리 썼는데 갑자기 지금 추경호가 나와가지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나중에 이제 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하면 되지. 나한테 그런 짐을 지우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거 이거 잘못하면은 엄청난 역풍 맞습니다. 차라리 언급을 하지 말든가 졌다 뺏어버리면 더 사람이 열받죠. 더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좀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대통령실의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그러면 이번 주 초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준이 27일이니까 이번 주밖에 안 남았죠. 이게 발표가 좀 늦어지면은 크게 관계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7일이니까 개인들이 양도세화나 이미 벌써 갑자기 안 한다 그래버리니 많이 팔고 있었겠죠. 미리 준비하자고 많이 팔았을 겁니다. 아마도 또 차근차근 조금씩 팔아 나가야지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좀 빨리 발표를 해주면은 효과가 좀 배가가 되겠죠. 근데 실컷 다 지나고 야 50억 해줄게 라고 해버리면 이거 뭐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이거 실컷 지나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날 많이 발표한다. 그럼 이 날이 기준일이니까 3거래일 결제일이면 25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아무상 이미 다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죠. 별로 소용이 없게 된다. 하려고 하면은 주초에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아무튼 하면은 좋죠. 하면 좋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지 양도세 과세 대선의 대주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막 하다가 안 돼버리면 여품을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컷 고민을 한다 고민한다 하고 하면은 그냥 이거 눈 가리고 안 하겠다. 보여주기식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억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이미 정리 다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50억으로 상향했다 그런다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게 없죠. 이미 외인들에게 다 넘겨놓은 상황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빨리. 그래서 이걸 갖다가 월요일날 발표를 해준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발표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호재로 작용이 또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지 양도세 표지가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 너무 늦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거의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리밸런싱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 큰손들은. 현재는 연말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가서는 2000년도입 당시 100억 이상 보유했다가 계속 늦은 10억인데 10억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주식 투자자들이 말도했다가 다시 하고 말도했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만 되면 계속 왜곡이 되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대주주기준 변경으로 과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면서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거든.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한 목소리로 대주주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 촉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방안 정책이 더 절신한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죠. 야당 동의 없어도 정부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결 등의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고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인데 기준일이 27일인데 이거 26일 날 해가지고 50억이다 하면은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뭐. 그러고 이제 그냥 했다라고 생생만 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26일 날에 회의가 있다. 이때 하겠다. 이거는 하나만 하다. 올해는 올해는. 내년에는 괜찮겠죠. 올해는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발표 전망이다 라고 하니 이번 주에 좀 초반에 이걸 발표를 해준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HLB 주가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HLB는 세력만 합니다. 이미 슈팅이 아주 크게 일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력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HLB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런 흐름들이 개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정말 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든 개인이 원하는 대로 위로 미친듯이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산남이라는 부분이 재료가 하나 던져져 가지고 이 재료를 메이저 세력들이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결국은 개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버리냐 거기에 달려있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없습니다. 이유 같은 거. 셀틀이 보면 답 나오죠. 이거 장 초반에 HLB하고 뭐 비슷하게 흘러갔죠. 장 초반에 그러다가 내려야지 하면 슬금슬금 왔다갔다 막 하다가 슬금슬금 내려서 장 끝나고 보니까 7%나 빠졌네?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주지판의 세력들이다. 세력은 외인기관입니다. 외인기관. 얘들은 종종 이렇게 가다가 내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박살내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갑자기 선당함 이런 걸 가지고 내려치야지 하고 내려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못 내려가는데 못 질 겁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매도도 금지된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은 워낙에 장난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많이 올라갔을 때 추경매수는 항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보시고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매도 못하고 여기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고생을 했던 부분들 지금 이미 다 까먹었을 겁니다. 아마 다 까먹었을 거고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면 아 이때 팔걸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렇게 후회할 것 같으면 일부라도 실행을 해놓는 게 좋겠죠. 전부 다 해가지고 욕심입니다. 욕심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비전 축소해가지고 했을 때 더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거다. 박수 쳐주면 됩니다. 더 올라가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항상 그렇게 돼.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거점치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부 현금화를 좀 해놓은 상황이다 하면 인내를 가지고 꾹 참아야 된다. 꾹. 꾹 참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 또 나을 가능성이 또 높다. 비중 조절이 가장 좋은 부위가 되게 될 겁니다.